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4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점심시간 15.4% 3위 오전 6시에서 10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16.9% 2위 오후 6시에서 10시 퇴근 저녁먹는시간 20.8% 1위 오후 10시에서 오전 2시 잠들기 전 하루의 마무리 27.8% 아 진짜 저부터도 자기전에 많이 보는거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잠들기 전에 좀 보는 편인데 보통 이 시간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면 숙면에 방해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 못하는데 오늘은 SNS에 가장 많이 접속하는 시간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의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